만나볼 수 있는 선수들의 스윙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를 기록한 박성현 선수의 스윙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처음으로 국내 무대에 나섰던 박성현 선수죠. 참 많은 갤러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부활의 청신호를 켰는데요. 박성현 선수의 스윙 포인트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박성현 프로 스윙을 보면서 정말 유연성이 좋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지금 백스윙에서 보시면 아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크가 큰데 정말 하체는 잘 버텨주면서도 몸통에 상체 회전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어깨 회전이 어깨 회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탑의 위치도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사실 유연성이 좋지 않으면 또 근력도 받쳐주지 않으면 하기 정말 어려운 동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분들께서도 상하체 분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최대한 좀 하체는 버텨주고 그 안에서 몸통 꾸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다운스윙에서는 머리를 제외한 상체 그리고 하체가 모두 타겟 방향으로 정말 이동을 잘해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보다도 머리가 굉장히 머리 위치가 저는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가 굉장히 뒤에서 잘 잡아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훨씬 공에 힘이 더 잘 실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박성현 선수 피니쉬를 보면 하이 피니쉬예요. 저도 하이 피니쉬를 좋아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이 피니쉬를 하기 때문에 공에 정말 힘도 높은 탄도로 또 멀리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피량이 또 많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 이 박성현 프로가 또 거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탄도와 스피량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박성현 선수의 스윙을 보면 유연성과 근력이 모두 갖춰진 그런 밸런스가 잘 맞는 스윙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박성현 선수의 스윙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이렇게 매주 화요일에는 선수들의 스윙을 분석하고 또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이렇게 했으니까요.